칠이라도 했나? 아니, 다들 왜 이렇게 찾아오시는 건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금가루는 없어도 환상적인 마블릭은 있다는 아름다운 한우의 자택.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저 빛깔함이여, 구워지는 수리함이여. 오늘 시청자분들은 군침 단속 잘해야겠어요. 보다가 먹고 싶어서 나 혼날 것 같아. 주변에 많이 가봤는데 요리가 가장 신선한 것 같아요. 사장님이 고기를 초이스로 잘하시는데 항상 신선하고 보기가 좋아요. 밤의 생명은 바로 육즙과 신선도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반할 만하죠? 고깃결 틈틈이 데인 육즙이 최고의 감칠맛을 선사한다고. 그리고 여기서 공개되는 이곳의 진정한 실세. 누구예요? 이게 대장입니다. 사모님? 네, 맞아요. 대장님한테 이걸 시켜도 됩니까? 너무 잘하거든요. 와이프가 식품을 전공했다 보니까 그 고음을 사실 많이 받았는데. 음식에 일가견이 있는 아내의 시선을 따라 고기의 질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는 승부사 부부. 오로지 직접 선정해온 투 플러스 한우만 손임상에 올리고 있다는데 이런 걸 보고 영롱하다고 하죠. 한우가 너무 좋은데요? 저희 마무리는 엄청 좋죠? 저희는 한우 투 플러스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항상 신나는 거 하는 얘기는 가장 좋은 레슘에는 가장 좋은 식재료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최상급 재료만을 고집한다는데 그 신념을 끝까지 지키고자 매일 새벽 최상급의 고기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답니다. 저희가 발품 파이기도 하고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선별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못 구해올 때는 대장님한테 혼납니다. 그래요. 카리스마 넘치는 대장님이 말하길 고기의 품질만큼은 도무지 타협할 수가 없다는데 이 정도면 마블링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아름답네요.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 부러워. 저희는 좋은 레슘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가격이 좋아요. 가격이요? 네, 100g에 2만 원대로 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100g에 2만 원대로. 숯불인데도. 숯불하노를? 네. 투 플러스 한우가 100g에 2만 원? 아무리 봐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비주얼이 아닌데. 달리 보이는데요. 그냥 가성비. 그 가격에 이렇게 다양한 부위를 먹을 수 있는 가성비. 가성비. 네, 투파넛. 다양한 종류의 투 플러스 한우 부위를 가성비 넘치게 즐길 수 있는